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프리랜서의 인건비, 그 중에서 3.3% 사업소득 경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프리랜서랑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프리랜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은 프리랜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험공단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하려 하는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의 정의입니다. 프리랜서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면서 3.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사업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인건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오야지, 십장, 현장, 소장, 팀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3.3% 사업소득 경비 처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의 지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대법원의 관점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 또는 공사를 하면서 그 지위감독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노무 제공에 따른 일수에 따라서 급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를 보면 시공 부문만을 하도급받은 노무도급 같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즉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신 바와 같이 지위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단순 노무도급을 받기 때문에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건설업 프리랜서는 법정 소송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을 뒤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할 때마다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년간 누구누구에게 사업소득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다. 이런 것들이 다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개별 국민들에 대해서 당신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얼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분들은 다음에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프리랜서 분들이 받은 1년간의 수입을 모두 합산하고 만약에 근로, 이자,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 다른 소득 역시 합산해가지고 수입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모든 비용이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치한 경비만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장, 오야지, 팀장 이런 분들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을 거의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평상시에는 잊고 지내시다가 수입에서 적격증빙이 있는 비용이 얼마 안 돼서 소득금액이 엄청 크고 소득세를 보시고 헉 하고 놀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프리랜서에 대한 공단의 관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단순하게 노무도급만을 제공하고 있다라면 실질적인 관계가 사실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힘들어지는 점은 그동안에 원천징수 안 한 부분 사용자 부담 뿐만 아니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 모든 부분을 다 회사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